오늘 대통령 선거에 관한 선거 무효소송이 2건, 4.15 총선거와 관련된 재검표와 관련된 변돈 준비기일이 2건, 비례대표가 1건 이렇게 했었는데 모두 다 기일을 정한 거 없이 그냥 결정이 됐다 이렇게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그런 대법원 조치가 짐작한 게 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오늘 준비기일은 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재검표라면 제가 어디나 달려가는데 준비기일이었고 또 준비기일인데 당사자가 또 연락을 해봤더니 당사자가 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저까지 갈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우리 저를 도와주고 계시는 변호인들을 생각할 때 저희 변호인들이 또 가시면 응원을 하러 또 갈 수 있는데 공교롭게 오늘 있는 재판들에는 저를 도와주고 계시는 변호인들이 한 번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만 뒤에 이야기를 듣기는 성의 없는 판결 또 많은 기대를 갖고 갔던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재판의 태도로 인해서 아주 격앙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것 6개월 안에 판결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제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더 지나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국민들이 갖게 됐는데요 그건 매우 안 좋은 겁니다 이 민심이 흉흉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참관하신 분들이 상당히 격앙했다는 부분은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도 대법원 특별 2부에 민유숙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모양이거든요 민유숙 대법관은 바깥분이 또 그런 정체차 문병호시죠 문병호시죠 그렇게 하셔서 그분이 또 재검표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재검표가 1년하고도 2개월이 넘어서 진행이 된 것을 볼 때 지난번에 정유섭 후보와 26표 차이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병호 후보가 재검표를 하겠다고 했을 때 77일 말인가 하는 그러니까 두 달 약간 지나서 금방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민유숙 대법관은 대법관은 아니었지만 대전의 지방법원장인 것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들 자기와 관련된 자기의 가족과 관련된 이 일은 그렇게 빨리 처리했던 전례가 있는데 이거는 세워라 내워라 길도 정하지 않고 판결 재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오지 않았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남긴 걸로 전해지고 있던데 그거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긁기에 충분한 그런 도발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대선도 훌쩍 넘길 생각인 모양인데 그거는 반드시 역사의 재판정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그렇게 법조계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고 특히 대법원이나 대법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신뢰를 가졌던 분들이 이게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의 수준이라든지 또 소위 직무유기가 저 정도 수준이나 그렇게 해서 좀 너무나 실망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주변에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실망한 사람이 저죠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법관은 무슨 하이어스트 코트, 레베랜드, 무슨 저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스티스예요 대법관 명칭 자체가 영어로 대법관은 저스티스입니다 그분들은 무엇이 정의인지 우리들이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 그럴 때 한 말씀 하시면 그게 정의가 되는 분들이다 해서 그분들을 부르는 걸 저스티스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존경을 받을 짓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아니 6개월 만에 처리하여야 한다 180일 안에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는 그 기한이 벌써 한참 지났습니다 지금 1년하고도 4개월 16개월이 지났으니까 그 10개월이 더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현행범들입니다 현행범들 이분들께 우리가 억울한 게 있어서 당신들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니 이것을 좀 봐주시오 우리가 볼 땐 아무리 해도 불법정거 같은데 이게 불법정거입니까? 아니면 맞습니까? 당신들이 얘기를 하면 그건 맞겠죠 하고 우리가 갖다가 부탁을 한 지가 벌써 15개월, 16개월, 17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8월, 9월 되고 하니까 5개월 돼서 17개월이 되고 있어요 이때까지 계속 미루고 있고 그것도 지난번에는 단 한 건이었어요 문병호, 그러니까 민유숙의 남편 그와 정유섭 후보 간에 딱 한 건만 한 건 19대였습니까? 20대였습니까? 20대였습니다 20대, 바로 얼마 전이네요 저랑 같이 의정생활을 하시던 분이신데 그분 한 분만 그분이 한 게 아니죠 문병호 딱 한 분만 이상하다고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125군데에서 후보만 한다면 한 25명이 이거 이상해 하고 손을 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딱 한 번 있을 때는 77일 만에 싹 해결을 하더니 125명이 손을 들고 125군데에 반수에 가까운 겁니다 253에 반수 가까운 사람들이 이 선거가 이상합니다 라고 2의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냥 잡고 있겠다 그래서 대선까지 지나서 판결을 내리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을사오족이 달래요 을사오족입니까? 을사년 하면 생각나는 나라를 팔아먹은 나쁜 사람들 5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있던 사람들 이번에 4명 온 이분들 말고 전에 있던 김상환, 노정희, 박상옥 이런 안철상 이런 사람 거기다가 김명수 해서 경자년 경자오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경자구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겁니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 2부에 구성하신 분들은 조재연 천대엽 그다음에 박유숙 그다음에 이동원 민유숙 이동원 이동원 이렇게 돼 있으시구나 그렇습니다 네 명입니다 네 명이시구나 그런데 현재는 민경욱 전 의원이 페이스북이 일종의 미디아가 돼 있는데 그래도 페이스북이 그걸 폐시 안 하니까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그 미디아에 보면 얼마 전에 정말 대법관들에 대한 믿음을 내가 참 놓아야겠다 그렇게 글을 쓰신 걸 봤는데 큰 글로 그런 걸 쓰신 적이 있으시죠? 며칠 전에 썼습니다 그것은 존경하는 우리 공 박사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우리들이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이것은 공개돼야 한다 투표는 비밀이지만 개표는 공개다 그런데 그 개표가 이상하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재검표를 하는 것은 미국의 경우에 전혀 관계가 없는 태평양 건너에 저라도 24시간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볼 수 있죠 수많은 CCTV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몇 개가 24시간 동안 사람이 하나 없을 때도 계속 비추고 있어요 그러면 이 클로즈업은 어떻게 하느냐 클로즈업은 하나하나씩 찍는 그 자체가 재검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좀 찍자고 했더니 못 찍게 해요 그래서 찍어야지 이걸 못 찍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 걱정 마시라 우리가 찍는다 우리의 기술사가 저기 있으니까 저분이 찍고 당신들이 필요할 때 저걸 보면 된다라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지난번 영등포을 개표로 하는 순간에 현성삼 변호사에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있던 사진 어디 갔느냐 몽땅 삭제했다 아니 그걸 삭제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찍은 것은 검증조서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검증조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삭제했다 아무리 당연한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 저기 뭐야 5번 감정대상물 5번으로 되어 있던 그러면 배추님 투표용지는 어떻게 하느냐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난리를 썼죠 그날 밤부터 황경환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4.15와 관련돼서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 난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서 그러면 그걸 저기 찍어가라 열람 등사를 허락하겠다 사진은 다 삭제했고 열람 등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갔더니 이동환 변호사가 가서 그걸 봤더니 이 파란 봉투에 봉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봉인이 아니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그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 중요한 많은 투표용지 가운데 중요한 감정 대상물 증거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가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찍으려고 하니까 봉인을 한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없이 너덜너덜 거리는 데서 하나 빼주더라는 겁니다 빼준 걸 보고 사람들은 정한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냐 당신들은 믿고 우리는 사진을 안 찍었고 우리가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줄 줄 알고 계속 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삭제를 하고 다음에 보여주지도 않겠다 무신분립입니다 저스티스라고 불려야 되는 사람들이 무신분립 나라를 세울 때도 이 군양미 다음에 군사력이 없어도 된다 믿음만 있으면 국민들이 국가를 따른다면 한 나라가 서는 것이다 대신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2500년 전에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이 이 믿음을 저버렸는데 우린 누굴 믿어야 합니까 너무나 너무나 속이 상해서 그날 밤에 제가 앉아서 쓴 그런 글입니다